아이고 야 일로와봐 어디가지고 그래 너도 밖에 나와보자 밖에 돌아다녀 보자 너도 가자 산책 지금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가 뻗었어요 이상하게 오른쪽 다리가 접히질 않아 너도 놀아 가 다리가 지금 뻗정다리 됐어요 너는 집을 못찾어 누구? 쟤 집을 못찾는다고? 집을 왜 못찾어 산으로 화장실 가려고 그러지 화장실 가려고 그러지 집을 왜 못찾어 나와따탈같다 얘네 다리가 왜이래 놀랬어 놀랬어 지소 여기 있다가 내가 이렇게 나오잖아 다리가 왜그럴까 왜그러지 아니 뭐 이렇게 못먹은것도 아니고 왜 어렸을때 그런까부지 걔가 굳어버렸잖아 태어났을때부터 그랬나 그런거 같아 잘 돌아다녀 그래도 우리가 키워야되겠다 이건 나와 우리가 키워야지 뭐 우리가 키워야지 그냥 우리가 키워 이리와 걔는 영리해 걔가 다 영리하지 안영리한게 어디있어 저건 미련딩이야 큰일났다 한발로 어 아이고씨 왜이러냐 돼지 끓여 저걸 그래도 잘 돌아다녀 다리는 움직이는데 뻗어서 그렇지 잘 걸어다닌다 지금 걸어다니기는 더 잘 걸어다녀 네 얘는 엉금엉금 다니는데 쟤는 뒤뚱뒤뚱이라 뒤뚱뒤뚱이라 다리 큰일났네 쟤 일로와 올라갈 때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하고 올라가려고 그래 이게 안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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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꼬리를 안 흔들어 얘네들 흔들어 꼬리 흔들어요 아빠 보면 그럼 응?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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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누구야 못알아 꼬리 흔든다 꼬리 흔들어 꼬리 흔들어 꼬리 흔들어 이리와라 응? 어디가 야 니 떨어진다 글로 일로와 쟤 잡으러 가면 이제 무서워서 도망간다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너 안도망가 집에 가자 진짜 큰일났다 다리노 응? 아이고 발톱은 힘을 딱 죽이는데 발톱은 힘주고 있는데 왜그러냐 다리가 사왔으려고? 네 갖다놨어요 아이고 아이고 좋아 저거 핫구르 빼가지고 물어 장난치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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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발과 달린거 갖고있잖아 그거 빼가지고서 그거 날라보니까 안돼 잘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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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장난치려고 그래 걸어다기기는 잘 걸어다기기는 잘 걸어다기기는 잘 걸어다기기 잘 나와라구 잘 나와라구 돌아다니는게 좋은가봐 나오기도 잘 나와 아이고 다리 하 그러면 좀 날라나? 뻗짱해도 걸음 걷는건 낫겠지 좀 더 낮이긴 하겠지 아이고 잘 걸어다니네 그래도 아이 귀여워 이거 누란게 돼 누란게 누란게 노란게 된다고 야진 우리가 키우게 해 계속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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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 toget 그러니까 공장 유학 가만히 있어